야 진짜 이거 오늘은 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또 사구리 치셨구만 이거 진짜 최고다 최고 진짜 암부서씨 들어오세요 지보네 어마어마 상상해 어마어마 상상해 뭐꿈 어머 김영사 오랜만 아유 신났네 신났어 시끄럽고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길래 신고가 다 들어옵니까 아니 그 장안의 화제 있잖아 왜 그 보이스 코리아 노래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싹 뒤도는 거 있잖아 왜 아니 그러니까 그 보이스 코리아 나가서 무슨 짓을 했냐고요 아니 지금 불만이 내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말이지 제목만 듣더니 글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 제목이 뭔데요 버스카 버스카의 버크 엔딩 벗으면서 끝을 본다 뭐 이랬듯이지 미치겠네 진짜 제목이 이상하구만 아유 재미난다 미치겠네 진짜 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암부서씨 노래 실력으로는 거기 심사위원들 의작을 못 돌려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백정이 개빡으론 따사들 다 뒤돌았는데 무슨 노래 불렀는데요 내가 메들리로 불렀거든 처음에는 좀 진지하게 불렀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벗기만 했어 그랬더니 글쎄 강타가 싹 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심령이 나는 거야 그래 그래 근데 라스트에는 내가 기가 막힌 노래를 불렀잖아 내가 뭐 불렀데 뭐 벗어줄게 잘 봐라 그랬더니 글이가 침을 질질해니면서 뒤돌이 싹 돌더라고 아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또 이상한 짓 했다더만 아니 글쎄 다른 사람들은 다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길이만 안 끼고 있는 거야 내가 불쌍해서 보고 있을 수만 있어야지 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길이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것 좀 써봐 아 웃네 미치겠네 진짜 아 저쪽에서 앉아있어 그냥 알았어 알았어 너나 안 씌워줄 거야 너는 아 필요 없어요 아 왜 또 좋은 사람이 있냐 아유 자 다음 점 고소년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신여입니다 저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제가 매일 가서 카레멜 마키아토를 시켜먹는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창가가 아닌 후미지 구석 자리에 앉히게 하는 남자 종업원을 좀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뭐 창가 쪽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걸로 고소가 안돼요 아 그래요? 네 그렇다면 그분이 저를 성희롱했다면요? 네? 아니 뭐 어떻게 성희롱했는데요? 네 그분이 카레멜 마키아토를 굳이 컵에 따르면서 이 뜨거운 컵을 과도하게 만지는 모습에서 이 컵처럼 매끄럽고 따뜻한 네 피부를 만지고 싶다라는 강한 성적 뉘앙스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야 할렐루야다 너는 몸에 퍼짐있게 생겼어 야 죄송한데 짜져 계세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 쳐듣기 싫으면 아 어머야 할렐루야다 어머야 야 욕해봐 너 얼마든지 해봐 나 안 드릴 자신 있으니까 아 그만 좀 헤어져 저거 같은 경우는 여성체처럼 화학적 거스를 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아 그만 하시고 그럼 마키아토를 컵에 담아주지 그럼 어디 담아줍니까? 전 이렇게 담아 먹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릴까요? 아 이거 원두 아 원두잖아 그거 어머어머 잠깐만 어머어머 아 싫어? 어머 할렐루야다 어머 여기 또라이치고요 어머 야 너 물건이 나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뭐야 아니 또 털복숭이 씨는 또 UFG 경기장 가서 왜 또 잡혀온거야 이거 아 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섹시 어머 섹시한다 어머 아니 이거 봐요 오늘은 이거 뭐 옥타곤 거리입니까? 아니 딱 보면 모르나 어? 옥타곤 거리지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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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섹시하는거죠? bit electing C같은 경우를 봤나? 아니 내가 1라운드 끝나고 올라가서 라운딩 하려고 하는데 온통 철망으로 돼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요? 그래서 내가 그냥 철망을 뚫고 내가 들어가 버렸지 이렇게 못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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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하고 있는 옥타곤 안에는 또 왜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? 아니 재미 하나도 없게 말이야 어? 2라운드에서 그냥 KO로 경기를 끝내버리잖아 난 보고싶었는데 이놈의 씨끼들 이런 UF 씨끼들 그냥 어? 싸움이야 이게 방구야! 싸움을 이렇게 해야되는 거야 빅맨 컴온 어머어머 뭐하는거지 어머 세상에 어머 물건이다 저사람 어머 야 진짜! 뭐? 하하하 아이 갑자기 왜 물어요 여자 이기니까 좋냐? 너 오늘 내가 플레이 니킹우바가 날려버렸잖아. 야 김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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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호.